여랑여랑 시작합니다. 그동안 주말 여랑여랑을 맡아온 정치부 이동훈 기자가 오늘부터 평일에 함께합니다. 기대가 큽니다. 정치권 뒷얘기 직접 취재해서 발로 뛰며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 힘차이 한번 가봅시다. 첫 주제 갑니다. 이유있는 침묵. 6명 당선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일단 본인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해요. 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? 공식 입장은 일단 지켜보자입니다.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당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당내에서 이 사태가 심각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.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당내 여론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. 당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요. 기류가 좀 바뀌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양정숙 당선자 때랑 비교하면 당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. 상징적인 두 장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. 당무의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경 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. 4년간 43억 원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는 이달 초 당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는데요. 유미양 당선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저렇게 엄호했습니다. 양 당선자는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무효 소송을 내면서 나홀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. 30년간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활동 지원 활동을 해온 윤 당선자의 이력이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당선자 의혹이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자칫 정의연을 부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그전에는 보호일색이다가 안성 쉼터 의혹이 나온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쉼터 매입 과정 의혹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위안부 쉼터를 펜션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에다가 쉼터 관리인이 윤 당선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. 제가 직접 취재해보니까 민주당의 한 초선 당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쉼터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윤 당선자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지지자들, 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? 권리당원 게시판을 한번 봐봤는데요. 윤비양을 사퇴시키라며 비판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 당선자도 결국 부동산 문제가 좀 화근인 것 같은데 이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화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합니다. 여권 인사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데요.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,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,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이 곤욕을 치렀습니다. 윤 당선자가 기자회견 한 번 열지 않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해명만 하는 게 소모적인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